자유한국당 김경수 드루킹데이트 진상규명특위에 간사를 맡고 있는 주강독 교회의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법 간 10명을 직권날련 권리행사 방해죄 및 공무상 비밀 우소죄 등으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의 주요 물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령관 전 법원행정처장 및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재판에 개입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공무상 비밀 우설죄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상관이나 법원행정처로부터 지시를 받은 법관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유사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받은 법관들 중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법관은 기소가 되고 어떤 법관은 불기소 처리가 되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현상이 벌쳐졌습니다. 피해자격이다 해서 기소가 되지 않은 이동원 현 대법관과 피고인으로 기소가 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지시를 받게 됩니다. 1심에서 이 사건이 각하 결정이 났죠. 그러나 법원행정처 입장이 기재된 문서가 전달이 됩니다. 이 이동원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각하가 아니라 고난심리를 거쳐서 청구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하자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추정하는 등 완전 직권남용 행위를 자행합니다. 그러나 이동원 대법관은 불기소됐습니다. 당시에 법원행정처 기재호 실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이동원은 사실상 대등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청호 부장판사의 경우에 당시에 중앙지법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였는데 임종원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서울중앙지법 신광열 수석부장판사에게 또 신광열 수석부장판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고 있는 성청호 당시 부장판사에게 정은호 게이트 사건 관련해서 수사사항에 대한 수직과 보고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형사지법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10회에 걸쳐서 수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고 수사보고서나 관련자 진술서 등의 사본에서 전달합니다. 또한 법관 가족의 계좌에 대한 영장기각은 결과적으로 이어집니다. 적용범위는 공무상 비밀무설입니다. 성청호 부장판사도 본인이 영장전담을 하고 정은호 게이트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그 해당 수사사항을 상관에게 선제적으로나 자발적으로 보고할 사항 그런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윗사람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 내용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 들어서서 현 김병수 대법관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된 이동헌 현 대법관에 대해서는 면제부를 줍니다. 그러나 최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던 성청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유설제를 적용하여 기소를 합니다.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공소 사실에 보면 성청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직속 상관으로부터 정은호 게이트 관련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했던 법원 행정처 다른 심의관 등도 모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려하면 그분들과의 형평성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을 양보해서 성청호 부장판사의 혐의가 명백했다면 임종헌 전 차장을 법원에 기소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헌 전 차장과 성청호 또는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공범으로 해서 기소를 했었음이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임종헌 전 차장의 당시 공섭장의 보도라도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산 비밀 누소를 해도 시킨 주범은 오히려 그 윗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 후에 성청호 부장판사에 대한 보복기소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 성청호 부장판사를 기소함으로써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2심 판결에서 판결을 뒤집어 버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양심 판결을 했던 소신법관에 대해서 보복기소를 하면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이번 결정 저는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소이고 최악의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로 검찰 역사상 최대의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하려는 여권의 온갖 시도에 검찰이 악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군가나 이러한 오늘의 기소 결정은 재판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강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문재인 정권으로서 검찰의 신적폐에 검찰의 민낯이 오늘 드러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소된 내용 또 다른 불기소 처리된 동일 내지 유사한 지위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무를 지시받아서 의무 없이 처리했던 다른 법관들과의 추가적인 기소내질 불기소와 비교해서 추가로 또 언론인 여러분께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